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학교 가는 날이구요. 오늘 아침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 정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 정경이구요. 지금 현재 7시, 아침 7시 50분인데 저기 하늘에 보시는 것처럼 해가 뜨고 되게 좋네요. 하늘이 참 이쁩니다. 저는 이제 차에 타서 일을 가도록 하구요.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집 정경입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제 뉴하우징도 있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타운홈 이런 집들이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